반방시가 눈을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다가 눈을 다쳤어요? 용접 작업을 할 때 불꽃이 튀어서 눈을 다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반방시가 눈을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다가 눈을 다쳤어요? 용접 작업을 할 때 불꽃이 튀어서 눈을 다쳤어요. 32번 문제입니다. 내일 서울은 눈은 오지 않겠지만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 매우 춥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서울은 눈은 오지 않겠지만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 매우 춥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리아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네,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요. 토할 것 같아요. 지하실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서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세요. 네, 그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아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네,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요. 토할 것 같아요. 지하실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서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세요. 네, 그럴게요. 34번 문제입니다. 어, 눈이 아파요. 왜 그래요? 눈에 약품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어서 흐르는 물에 눈을 씻어요. 15분 정도 씻어야 해요. 그 후에 병원에 가요. 알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요. 왜 그래요? 눈에 약품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어서 흐르는 물에 눈을 씻어요. 15분 정도 씻어요. 15분 정도 씻어야 해요. 그 후에 병원에 가요. 알았어요. 네,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입니다. 거기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 진료를 합니까? 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료를 합니다. 이가 아픈데 이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치과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네,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입니다. 거기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 진료를 합니까? 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료를 합니다. 이가 아픈데 이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치과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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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